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지금부터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이용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측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의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 분리과세 세액 비교의 2022년 세액 비교를 선택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와 단순경비율에 의해 종합과세하는 경우의 예상세액을 비교하겠습니다. 주택구부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인 경우 등록을 선택하며, 임대주택 등록기간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임대주택1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하였으므로 등록을 선택하고 해당 기간을 입력합니다. 전체 임대기간은 2022년에 실제 임대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며, 임대주택1의 수입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임대주택1의 업종코드 701102를 입력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함으로, 신고 유형은 단순 경비율을 선택합니다. 조세특례제안법 제96조에 의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을 선택합니다. 감면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임대주택1은 30% 감면율 적용 대상이므로 30%를 선택합니다. 임대주택1은 입력 완료하였고, 임대주택2를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2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하였으므로 등록을 선택합니다. 등록기간과 임대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본값으로 나옴으로, 임대주택 등록기간 시작일을 7월 1일로 수정합니다. 전체 임대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수익금액은 300만원을 입력, 업종코드는 701102,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소형주택 감면 적용은 부를 각각 선택합니다. 임대주택3을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3은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등록을 선택하고, 임대주택 등록기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전체 임대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임대기간을 수정합니다. 수입금액은 300만원을 입력하고, 업종코드는 701102,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소형주택 감면 적용은 부를 각각 선택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소득 기본사항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와 공제금액만 계산하는 경우 여기까지만 입력 후, 하단에 예상세액 비교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대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주택임대업 외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은 7천만원으로, 필요경비 4천만원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은 3천만원이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5천만원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입니다. 사업소득금액 3천만원을 입력하고, 총급여액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액 5천만원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주택임대소득금액 688만8천원과, 주택임대업 외 사업소득금액 3천만원, 근로소득금액 3,775만원을 합산한 7,46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과세 소득공제 입력입니다. 인적공제 입력을 위해 인적공제의 수정을 클릭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및 다른 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공제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배우자 공제의 10을 선택합니다. 자녀 3명은 직기비속 자녀란에 3을 입력합니다. 추가공제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 또는 선택하면 됩니다. 공제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공제설명 펼치기 또는 추가공제설명 펼치기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을 모두 입력 후 하단에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75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국민연금 입력을 위해 연금보험료 공제의 수정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나비백 300만원을 입력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3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건강보험료 입력을 위해 건강보험료 등의 수정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500만원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금액 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수정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500만원,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통시장 사용금액 100만원, 2021년 전체 사용분 1,500만원, 2021년 전통시장 사용분 50만원을 각각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332만 5천원이 자동으로 계산되었으며, 다음은 세액감면 세액공제 입력입니다. 주택임대업 외 사업소득금액 3천만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며, 감면율은 10%입니다. 임대주택일의 소득금액 344만4천원은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며, 감면율은 30%입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앞에서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어 감면세액이 자동 계산되었습니다. 다른 세액감면을 입력하기 위해 수정을 클릭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감면대상금액의 3천만원을 입력합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자동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감면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2만8천590원이 자동 계산되어 전체 세액감면액이 44만1천756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부양가족공제에서 입력한 자녀 3명을 반영하여 60만원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수정하여야 할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대상인원을 변경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으로 계산되며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에 예상세액 비교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시 예상결정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입력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계산된 것으로 실제 세액계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고 또는 불복자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예상세액만 계산한 것으로 건강보험료 등까지 고려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소득을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와 분리과세하는 경우의 예상세액 비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